안녕하세요. 고두원 드림 고두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책은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저에게는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가 여러 권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이 있고요. 근래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제가 좀 특별히 소개하고자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저희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책인데 제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유산가도 같은 것이죠. 특수스러운 한국 역사 함석헌 저. 그리고 이게 1962년에 나온 책입니다. 당시에 이제 함석헌 선생의 사진인데 그때부터 수염을 기르셨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으로부터 책 읽고 밑줄 긋는 훈련을 받고 독서카드 쓰는 법을 배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밑줄을 그었던 부분들이 좀 더러 보입니다. 많이 그었죠. 뭐 메모도 좀 해놓았던 것 같고 여러 차례 읽은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가로수기인데 그때만 해도 다 새로 쓰기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962년 3월 5일인가 되어 있네요. 값이 2500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만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는 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이 인지는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도장 찍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죠. 베스트셀러가 되면 가족들이 달라붙어서 이 인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 책이 가장 오래된 책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근래에 가장 여러 번 본 책이 이 책이고 나중에 밑줄 그은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간에 나온 책들이고요. 이것은 젊은이들을 위한 새 편집이라고 해서 좀 더 쉽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가장 오래 가지고 있었던 책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밑줄 긋고 독서 카드 만들라고 주셨던 책입니다. 목사님이었던 아버지께서 이 뜻으로 온 한국 역사와 아놀드 토임비의 역사의 연구 이 책도 나중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연구 상중하 이 네 권을 주시면서 밑줄 긋는 훈련, 독서 카드 쓰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때 책을 주시면서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면 이가 상한다. 단단한 음식을 씹을 줄 알아야 이가 튼튼해진다. 정신도 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리고 덜 아시는 대로 이 뜻으로 온 한국 역사와 아놀드 토임비의 역사의 연구가 제 인생의 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읽었습니다. 그저 회초리가 맞기 싫어서 엉터리로 밑줄을 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삶 고비 때마다 제 정신세계의 지도가 되어준 책이 되었습니다. 이 뜻으로 온 한국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쓰신 함석헌 선생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술을 하셨습니다. 이 책은 30대 초반에 쓰셨습니다. 33살입니다. 참 놀라운 나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성서로 본 조선 역사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책으로 묶여진 것은 아니었고요.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에 연재됐던 것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오산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것을 연재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책이 되었습니다. 오산 학교를 아십니까?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1907년에 민족정신의 고치, 인재양성 이런 뜻을 두고 사제를 털어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민족교육사에 크게 공언하셨습니다. 걸출한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이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 오산 학교를 생각하면서 링컨 학교, 꿈너머꿈 국제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BDS, 저희는 그렇게 부릅니다. 비욘드 드림 글로벌 리더스 스쿨라스. 감히 견줄 수는 없지만 이승훈 선생의 그런 정신, 사람을 키워야 민족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 암석훈 선생은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3.1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학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산 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에는 이 오산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암석훈 선생은 한문 공부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 서학을 하신 분입니다. 기독교 계통의 덕일 소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교유주의자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 책 서문에는 성경에 대한 암석훈 선생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나온 최고의 역사 철학서다. 성경을 모르고는 세계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한국 역사를 분석한 책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바뀌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원고를 수정하면서 기독교, 불교, 유교 모든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담아서 수정했고 지금의 제목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 간디를 좋아하고 흠모해서 간디 공부방도 운영하셨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함석훈 선생에게서 이 간디 수업을 받았고 저의 또래들입니다.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그곳 간디 연구 출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 어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제가 뿌리깃나무 기자 생활을 할 때 이분을 인터뷰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여루에 있는 선생님의 자택에 가서 대화하고 열심히 취재했는데 공거롭게도 이 오일팔 민주화 운동 직후에 뿌리깃나무가 강제 폐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터뷰했던 기사가 활자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할 때 마침 점심때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드시는 밥의 양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봉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큰 그릇에 젊은 사람이 한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식사를 참 많이 하십니다 하니까 나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당시에 벌써 하루 한 끼 일일 일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는 영변을 보면 염소똥처럼 나와서 휴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웃으셨던 모습이 또 생생 기억에 남습니다. 또 식사 도중에 어느 분이 떡을 가져다 주셨는데 밥 대신 떡을 한참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좋아하시느냐고 이제 또 여쭈니까 밥하고 떡이 있으면 떡부터 먹는 거라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저는 사실 밥하고 떡이 있으면 밥부터 먹는 사람이거든요.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한국 역사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 당신의 절규와도 같은 사자후가 이어집니다. 거의 130페이지 가까이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바라보는 당신의 사관을 사자후처럼 토로해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젊은 시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안에서 피가 끓는 느낌, 분통하고 피눈물 나는 절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편안하게 느긋하게 바라보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필요하다.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남의 평을 듣는 일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자기를 알기 위한 방편, 자기를 잘 알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것도 뚜렷한 사관을 갖고 역사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함석권 선생의 지론입니다. 이분의 사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뜻이 있다. 비애의 역사이고 궁핍과 가난, 슬픔의 역사인데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이 이분의 사관의 핵심입니다. 역사는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조를 바라볼 때 고려 쪽에서 보면 반역이고 침탈이지만 조선에서 바라보면 창업이고 건국입니다. 모든 역사는 어느 시점, 어느 시선, 어느 자리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민족의 기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한국인의 이상한 기질 유튜브 영상에서도 요약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함석권 선생의 우리 민족의 기질에 대해서 고난, 인, 너그러움이죠. 착함 이 세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 때문에 고난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기질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고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쳐서 극복해내는 저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통사적인 측면은 제가 이 영상에서는 생각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큰 뜰에서 우리 역사는 본래 만주에서 시작되었다.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모두 이 만주 들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만주를 잃었다. 그 광대한 만주평원, 높은 기상, 호연지기, 고구려를 잃은 것을 선생께서는 통분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넓은 들이 있어야 큰 나라가 되고 큰 사람이 된다. 이 넓은 대륙을 밥 먹는 곳, 힘을 기르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통일이 신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나라는 좁은 반도 기질로 바뀌었고 이것은 결국 사람을 키워내지 않는, 영웅을 키워내지 않고 죽이는 기질로 추락했다. 이렇게 설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면 죽이지 못해 안달을 내고 그 예로 이순신, 인경호 장원을 든 것입니다. 이분의 표현입니다. 본래 순후했던 것이 비박해지고 본래 청렴했던 것이 혼탁해졌다. 본성이 착한 사람이 기아를 느끼게 되었고 의협심 많던 사람이 질투가 그 전생을 이루게 되었다. 비열해지고, 교활해지고, 음엄해지고, 나약해졌다. 이분의 뼈아픈 질타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본질, 방향, 순수성은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배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핵심 사상은 한국 역사를 통한 한국인의 역사적 사명에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사명을 견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개인적 사명을 넘어서 민족적인 사명, 역사적인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이분의 사자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 권력, 수탈 이런 부정적인 것에 종기부를 찍고 도덕적인 이상을 높여서 한국 역사가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도 역할 그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고 응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CR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R의 소리라는 잡지도 나중에 내셨는데요. CR은 요즘 언어로 치면 민중, 백성, 국민, 시민 더 넓히면 세계 시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CR은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진리와 힘과 생명력이 나옵니다. 나라의 주인은 바로 이 CR이라는 것입니다. 그 CR들, 민중들은 항상 뜻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바친다. 뜻이 있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함석헌 선생의 지론입니다. 이분의 또 하나의 지론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고구려를 이름으로 만주평을 잃었다. 이성계의 위화도 휴근으로 고려를 이름으로 이 나라의 중측, 등표가 꺾였다. 내통해야 하는 역사설악입니다. 우리의 이상과 꿈이 꺾인 역사를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새로운 사명을 가져야 한다. 이뤘던 꿈이 사명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영토를 확장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 대신 마음의 영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할 때입니다. 일찍이 이 책에서 함석헌 선생은 물질적인 시대는 지나간다. 그리고 정신의 시대가 온다. 정신의 시대를 넘어서서 지성의 시대, 지성의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정신의 역사, 이 지성의 역사의 지도력을 발휘하려면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이 칼을 꺾고 생각을 깊이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의 간디라 불린 한 지성인의 사자 후 생각을 통해서 오늘의 나, 오늘의 우리, 오늘의 한국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편제수 이 책을 여러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 골라서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는 사람과 역사라는 제목의 아침편제였습니다. 사람과 역사, 가슴 속에는 항상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품고 마음은 형용할 수 없는 곳에 목이 말라 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디로 어떤 모색을 하는지 그러나 몸은 구르면서, 걸리면서, 넘어지고는 또 일어나며 일어났다간 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다, 역사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구르면서, 걸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이 뚜렷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디로 가고자 하며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역사입니다. 또 하나의 아침편제는 외톨이가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들여다보고만 있을 때에는 자기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인 듯하나 사실 자기 혼자 외따로 설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 사람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홀로가 아니다. 외톨이가 아니다. 저의 코멘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서로 섞이고, 부딪히고, 서로 알아가고, 배우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내 자기 중심에 머물지 않고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는 순간부터 올바른 성장은 시작됩니다. 외톨이가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